자 그럼 월요일 살만나주도 곧바로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첫 종목은 또 어느 섹터에서 챙겨주셨을지도 궁금한데요. 오늘 첫 종목은 또 어디서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뭐 앞서서 이미 답이 정해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약주로 또 수익을 같이 잘 내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놀 바이오파마가 또 30% 올라간 시점에서 그거를 따라가기보다는 바닥에 있는 새로운 제약주 그 다음에 좀 덜 올라간 제약주를 매수를 하고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죠. 저는 오늘 GC셀이라는 제약바이오 기업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전히 좀 덜 오르고 전망이 있는 제약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약주에 대한 소개는 오늘 방송 통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호적인 환경이 제약주한테는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셨었을 때처럼 지금 대장주의 분위기는 제약바이오가 지금 압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약 섹터의 단점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는 이제 양날의 검으로 변동성이 크니까 올라갈 때 확 올라가고 빠질 때는 훅 빠지는 그런 변동성이 장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그걸 단점으로 본다고 하면 많이 올라간 종목을 따라갔었을 때 그게 단점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시셀이라는 기업은 지금 차트 위치에서 보시다시피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는 바닥 돌파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력들이 충분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개별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지시셀이라는 기업이 주력 사업, 주력 기술로 해서 세포치료제, 이뮨셀, 엘시주라는 기술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인데 그게 이제 인도네시아 쪽에도 그렇고 기술 수출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도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요즘에 강조드리는 11월 달에 면역항암학회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 면역항암제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중항제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참가를 해가지고 기술 발표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한데 지시셀은 최근에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정이 나오기 전에 기대감들이 한번 주가에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기대를 해보시고 차트에서는 대략 3만 5천 원 위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두드리고 여러 번 두드렸었던 저항 구간인데 이제는 여기를 돌파하고 지지를 하면서 장기 평선 매몰대까지 돌파하고 뚜껑을 열은 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뚜껑이 열리고 그 다음에 매물 구간이 열린 상황에서는 명분이 더해졌을 때 장대항봉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기다리면서 선취하면 좋겠죠. 목표가는 지금 위치에서부터 4만 4천 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하단에 이제 지지가 깨지는 그 다음에 이 매물이 깨지는 이 구간을 이제 우리가 우려를 하면서 조금 타이트하게 3만 4천 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목표가, 손절가 기억하고 보시면서 대응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시셀 지금 매력적인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닥에서의 돌파 움직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 주셨는데요. 목표가 4만 4천 원 바보고요. 손절가는 3만 4천 원으로 짧게 잡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첫 종목 바봤고요. 다음 종목도 또 소개를 부탁드려 할 것 같은데요. 다음 종목도 역시나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챙겨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쪽 섹터에서 아주 꿈을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하나 더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Y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저와 이제 목요일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 상한가스쿨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또 수익을 냈었던 최근에 수익을 냈었던 종목인데 주가가 다시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기회가 한 번 더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한 번 다시 한 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바이오로직스는 이중항체 기업이 항체 치료제 관련된 기업이고 그중에서 이중항체로 기술력이 충분히 국내 안에서도 돋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중항체는 앞서서 면역항암 시장에서 혹은 표적항암 시장에서도 항암 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획기적이고 중요한 그런 기술력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들이 부각이 되고 제약바이오 시장들이 나오면 결국에는 제약바이오는 실적으로 가는 기업들이 아니고 모멘텀으로 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신약 개발에 대한 기술들 아니면 FDA 승인, 기대감 이런 것들이 가장 강한 재료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비유해봤었을 때 항암 시장 안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특히 이중항체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와이바이오로직스는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제가 11월달 면역항암 마켓 일정을 앞두고 참가하는 기업들이 퍼포먼스를 한번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 차트를 같이 놓고 보시면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이후에 10월 16일날 15%가량의 상승률이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일정을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기대감이 잘 나아준 것 같아요. 요즘에 ABL 바이오도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대장주들의 분위기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발표가 나오고 좋은 내용들이 잘 체결이 돼서 거래가 잘 돼서 와이바이오로직스가 뭔가 터질만한 재료가 나오면 금상첨화이고 만약에 그 전에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안에서도 충분히 기대감 반영으로 주가의 반응들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대해보고 실제로 지금 가지고 있는 이중항체 기술을 가지고 일본 쪽에서도 그렇고 기술 계약을 좀 하면서 기술 이전 계약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금액으로 체결이 되고 이런 이슈들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노리시고 이 종목을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이 일봉차트 눈으로 캐치하시고 주봉차트로 넘어가면 지금 바닥을 열심히 다지고 있죠. 한 번 파고 두 번 파고 세 번 파고 그러면서 이제는 꼬리가 아니고 계속해서 몸집으로 좀 붙이고 있는 몸통으로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파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의 가능성은 상당히 멀리 열려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좀 멀리 보고 길게 대응을 하셔도 상당히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종가는 12,220원에서 마감이 됐어요. 저는 목표가를 좀 넉넉하게 16,0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단으로 손절가는 우리가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또 결정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린다고 하면 1만 5백원 이렇게 이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음봉에서 매수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잘 가지고 가셔서 또 좋은 성과가 나와주기를 같이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이 바이오로직스 주가가 내려와 있는 지금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보면서 길게 대응해봐도 좋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음봉시에 시초가 이하에서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만 5백원 봐 보면서 대응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살만 아주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요. 저희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시다시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Friedrich